여러분 안녕하세요. 피규어의 이상훈입니다. 오늘 제가 지금 어디 바깥에 나와있죠? 여기 홍대인데요. 머리를 자러 왔다가 피규어 제작을 하는 스토어가 있다고 해가지고 가보려고요. 이상훈TV 하면서 댓글에 아 이상훈 피규어 나오면 나 무조건 산다. 형님 피규어도 한번 만들어봐요. 피규어를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요청에 응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피규어를 하나 만들어보려고 아 여기네요. 여기 자 그러면은 스리티 아팟차스토어 한번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품목 50%에서 50% 세일이 들어간다고 나와요. 안녕하세요. 여기 지금 이 핑키 건틀렛이랑 워머신 슈퍼 알로이 건너 보이네요. 그리고 인카더블 그리고 피규어들도 보이고 물건들도 많이 파네요. 그죠? 너무 별로요. 원피스랑 그레이 Journey 품목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마루토 그리고 먼지 모르지만 아무튼 우리 귀여운 피규어 확인 아 중료가 굉장히 다양하네요 초산이랑 초산은 표도 있네 이효리도 있고 우와 제가 좋아하는 핫토이 키마치 제품들 많이 쓰죠 핫토이 스타워즈 종류가 어마무십니다 그리고 비스트킹덤 그리고 여기는 키마츠 다리 없는거 없는게 너무 많다 갖고싶다 핫토이 제품들 핫토이 제품들 어? 톡스도 좋고 리셋 뭐하는데요? 이게 지금 오프라인 샵 중에는 굉장히 싼거 같아요 혹시 이거 다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어떤거요? 얘들, 얘들 가격이 알 수 있어가지고 우와, 이거 뭐에요? 아 우와, 이거 뭐에요? 하필 포스트가 있는거에요 너무 크다 29만 8천원이요 다행히 5배 4배 6배 4배 4배 5배 5배 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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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배 수윤도 만나볼 수가 있네요 아 여기 하리나 대한민국 에거즈셋도 있고 아 조그마 분이 다양하네요 에반메이오리오만 쓰는 수포도 있고 아 여기가 추움부터 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볼까요? 이쪽에 아 얘네들 요거는 센티네일 제품 아이언맨이에요 우리가 흔히 하는 아이언맨이랑 조금 다른 느낌인데 원더우먼 다쿠아네 테두먼 에프트넨 네스트원 여기 또 여기 또 여기 또 붙여 대비... 마트. 오... 이병원 경립이 뭐야? 골드나이터라... 이거는 최춘가? 굉장히 다양한 풍요들이... 이거 어떻게 할까? 준비가 되어 있네요. 아니... 오늘 3G 피디어를 만든다고 왔다가 제공식이죠 전장님 혹시 지금 잠깐 혹시 좀 가능하세요? 같이 촬영 좀. 보세요. 메이크업 잘 하셔도 돼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그 피규어. 실제 얼굴 피규어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 네. 얼마나 걸려요? 2, 3분. 2, 3분? 맞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가격대는 뭐 어떻게 해요? 가격대는 다 다른데. 네. 오 이거 너무 귀엽다. 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안에 탯줄 보관함이 있어요. 아 진짜요? 오 안에. 근데 애기 신생한데 여기 와서 이거. 3D치기 이거 못하지 않아요? 네. 정면 사진이나 옆면 사진만 있으면 돼요. 아 사진만 해주면. 가격은 39,000원이네요. 네. 가장 저녁한 게 39,000원이고 제일 가장 비싼 게 한 명당. 50만원. 한 채당? 네. 이제 의상까지 머리부터 발판 다 제작 기능이 있구나. 카토이 필요보다 비싸긴 한데. 이제 이건 자기 혼자. 아 그렇지. 세상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도 기왕 우리 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 하는 건데. 제일 큰 거 한번 해볼까요? 네. 매뉴얼트 앞으로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개그 콘서트에. 또 가능하고. 그래도 돼요? 네. 여기 매뉴얼트는 기본적인 거고요. 이제 원하시는 것도 매뉴얼트 가능해요. 진짜요? 일단 얼굴을 스키하는 게 중요하니까. 얼굴 스키업부터 좀 해볼게요. 그러면은. 대망의 이상훈 피규어. 캐릭터 피규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얼굴이 큰데 이거 다 되나요? 다 들어가나요? 저는 약간 우스카스러운 표정 같아요. 이 표정 같아요. 여기 있는 거. 네네. 됐어요? 아우. 됐어요? 아우. 제가 여러분들한테 키아츠로 아이언맨 마크1부터 마크46까지 나온 걸 싹 다 한번. 그 스튜디오 총정리를 해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4박 9살. 없는 것들이 좀 많이 보이네요. 그래서. 아이언맨 마크1부터 마크46까지 나온 걸 싹 다 한번. 오늘 온 김에 여기서. 조금 몇 개 조금. 무리해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나름 이는 거 아니야. 일단 지금. 이게 없어요. 다 식사 먹고요. 음. 어. 어. 많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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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습니다? 사. 네. 혹시. 다 없어, 다 없어. 이거랑. 얘랑. 쟤는 있어요. 요거. 네. 요거. 어. 자. 야호. 손. 사는 사람이 제 와이프 거든 다 없어 다 없어 이거 지금 곧 다 모으면 할 수 있겠네요 여보 이거 나를 위해서 아니에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사면 어떻게 할인 좀 되나요? 이렇게까지 많이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산 사람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이렇게 많이 산 사람? 처음에 오픈했을 때 핫토이드 팀 6개 6개? 잠깐만 2, 4, 6, 3, 4, 9개 내가 이겼다 제가 유튜브를 사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오시는 분들도 많이 왔어요 특별한 샌들이 많이 와서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까지 안 하는데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제가 구입을 하고 싶어요 저기 한번 보여주세요 빈자리 저기 제가 중간에 뻥 네 유튜브하고 유튜브가 잘되면 돈을 벌어야 되잖아 돈을 더 많이 써 너무 많이 쓰시기 전에 너무 많이 쓰시기 전에 상품이 없는데 후 리뷰만 하고 바로 팝시다 그러면 되나 지금 가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만 아직 이제 반 했는데 요즘 킹하츠가 다이캐스트인데 원래 정가가 25만원 정도였는데 새로 나온 버전은 298,000원으로 올랐어요 268,000원이요 여기 여보 카드 좀 주세요 죄송한데 카드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몇 개월까지 저희 무이자 그럼 3개월이요 그럼 3개월이요 한 달에 85만원씩 네 그럼 저거까지 다 하면 300만원이 넘네요 그쵸 근데 머리 잡으러 왔다가 네 300만원씩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저 때문에 회식하시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누구야 또 누구야 또 누구야 또 갈게요 제 방송 아니에요 네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양쪽에서 무섭게 해가지고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